구독! 좋아요! 공유학기! 기존 코너! 좋아 이런 리액션! 네! 네! 귀엽네요 오늘? 저희 근데 이번 앨범에서 그래도 멤버들이 다... 저희 근데 이번 앨범에서 그래도 멤버들이 다... 홈쇼핑에서 보이는 만두를 살까 말까? 목소리 되게 좋다! 감사합니다! 와 함께 여자친구 연구소 문 열었습니다! 자 활짝 열었다가 갑니다! 회식하면 돼지고기가 좋아요? 소고기가 좋아요? 당연히 소고기예요! 소고기 많이 못 먹잖아요! 전 많이 먹었어요! 지났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?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... 시간 달려가지고 한 시간 더 하고 싶은 그런... 구독! 좋아요! 공유학기! więc... 그래... 아!